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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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보안은 동맹공 통신보호의 핵심요소다 이게 무슨 얘깁니까? 안보 얘기하는거죠 이게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를 선택하면 장기적으로 리스크와 비용이 크다 이건 반화웨이 동맹에 동참하세요 이 얘기는 중국에서 그전에 대사 얘기하기 전에 한국이 올바른 선택했다고 해라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관세전쟁을 시작해서 기술전쟁으로 왔다가 환율전쟁으로 갔어요 환율전쟁은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기술전쟁도 더 무서운겁니다 기술전쟁은 팔 하나 다 꺾는겁니다 환율전쟁은 심장을 꽉 잡는거에요 환율은 국가의 피가 돌 돈이 도는거 아닙니까 그걸 심장을 꽉 쥐는겁니다 이걸 이제 가려고 노력합니다 첫째는 중국의 경제적인 무상을 미국에 견제해야 되겠다 두번째는 무역적자를 보니까 너무 그동안 미국이 적자를 많이 받았다 이걸 시정해야 되겠다 세번째는 중국이 세계화 전략을 나가는데 이건 눈 뜨고 못 보겠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중국 수출을 100을 했다 그러면 80개는 무슨 역할이냐면 80이 들어가서 중국에서 다시 중간제를 활용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이에요 당연히 저기서 확대되면 우리 중간제가 80% 나가는걸 타격을 받겠죠 미중 갈등상황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자꾸 되고 있죠 일대일로 아니면 일대태평등 전략이냐 여기에 중간에 서서 동맹국 차원에서 화웨이 거래하고 중단해라 그러면 어떻게 환율이 약간 원화하고 같이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의도적으로 중국 돈을 가치를 싸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의도적으로 중국 돈을 확 가치를 내려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중국 돈하고 우리돈은 같이 가거든요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럼 우리돈 속 떨어져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상경 안에서 불하겠노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규제의 역설이라는 규제를 받으면 그걸 어떻게 하려고 살아남으려고 반복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제의 역설을 중국에 들이대면 차제의 주민들이 이걸 통해서 좀 개방화되고 제도화되고 좀 이렇게 외국 기업을 귀하게 알고 이런 태도 변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게 희망성 희망 섞인 얘기를 하고 있는 사업 만약 6월 말에도 전혀 해결 조짐이 없을 때 그리고 양측에서 주문서라고 강요를 했을 때 과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현대차와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투자 엑스포저의 약 15% 중국에 가 있고 SK는 무려 40%가 중국의 엑스포저가 있습니다 중국이 그걸 또 들어 맞게 되면 이거는 국가의 GDP 무효 복자가 확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환율 뭐 이런 기술전쟁 이런 것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훨씬 다급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전쟁에 가나온다고 했을 때 당연히 중국의 보복이 더 공급화 되겠죠 각종 반덤핑 세입가그 관광비자나 상용비자의 지연 또는 거부 이런 현상이 발생할 거고 중국 내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철수를 압박하도록 또는 기술을 강제적으로 더 이전하는 노력을 압박을 훨씬 더 강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non-fair-fair 라고 얘기하는데 비관세 장벽이 훨씬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삼성전자가 만약 지금 중국에서 철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통폐하겠죠 감정적으로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다시는 중국에 발을 못 붙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출과 투자의 선도 놓치게 되고 그래서 미국 진영에 가담하게 되면 좋은 측면이 있죠 미국 기업과 기술제의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한미일 안보 동맹도 유지가 되고 전자권 반환 협상도 순조롭게 되겠지만 경제적인 코스트는 청문학적인 비용이 될 거다 중국 진영에 가담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우리는 예속되게 됩니다 이미 중국은 한국을 나라로 취급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 소개해드릴 것은 최근 UN 에스컵이라고 있습니다 UN 아태지역 경제사회 이사회라는 그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평가한 바에 의하면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 가치체계가 지금 흔들리는데 그 뒤에 가장 큰 타결받을 나라는 결국 동아시아 국가들이다 그 중에서 한국이 미국 전체 수주에서 미국 관세 때문에 간접적인 타결받은 품목 비율이 동아시아 국가 전체주에서 가장 높은 1위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불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수출 중에서 중국 경기 둔화 중국도 이번에 이 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많은 변화가 올텐데 경기 둔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 중에서도 한국이 세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 좋은 점은 한국이 무역전쟁으로 해서 미국은 중국을 대신할 새로운 수입 대상국을 찾을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 한국은 기회를 좀 얻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간제 부분에서 이런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지수가 영적 1위로 세계 1위다 그리고 최종제 완성품에서도 기회지수가 가장 역시 1위로 나타나서 반드시 위험만 있는 것 은 아니고 좋은 기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통상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가오는 미국 경제의 트랍 그 다음에 중국 경제의 5% 대책이 이 상태를 대비하는 전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워낙 좋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꾸로 거꾸로 미국 내에서도 저도 제작진이 나왔을 때도 얘기 들은 것 중 하나인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미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미중 통상문제이기 때문에 관세 올리면서 내부 소비자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도 급격한 경제 하락을 내년부터 급격한 경제 하락을 예고하는 것은 오히려 중국이 아니라 미국 경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공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한 이후로 가장 고점을 짓고 난 다음에 엄청난 경제에 추락이 있었습니다 2005년 2006년도에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하고 나서 저희한테 뭘 갖다 줬으면 글로벌 금융이 갖다 줬거든요 다행히 미국발 금융융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지금 똑같이 지금 고점을 찍었다는 금들겨 고점을 찍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미국 경제에 따른 또 다른 전 세계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다시 재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우리가 워낙에 투자가 많기 때문에 중국에 투자해서 거기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직격탄이고요 하물며 한국에서 지금 제조업을 합니다만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국이랑 한국에서 같이 생산을 합니다 중국에서 생산을 일부하고 한국으로 가져와서 아주 간단하게 포장을 한다든지 공장을 조금만 더 더한 다음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수출도 지금 미국의 수출 수입 규제에 다 적용이 됩니다 왜? 이 물건들은 한국산이 아니고 중국산입니다 이런 기업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다 이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고요 중국을 막다보니 아무래도 미국은 다른 소싱처를 찾아야 되고요 그중에 지금 여러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연구 결과 나왔다는 게 제일 혜택을 받을 게 베트남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베트남으로 제2의 포스트 차이나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 이미 지금 제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이 반사익을 너무 저희가 향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일본을 막았을 때 우리나라랑 대만이 그걸 비집고 들어갔었는데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제2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80년대 엄청나게 반덩비 상계관세를 맞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있고 향해할 게 있지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희가 업로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기업분들에 전달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반사익이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걸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은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